오늘은 제가 12월에 불어 시험을 보게 돼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8시에 저희 선생님 공연이 아주 큰 홀에서 있어서 거기도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제 연주회장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작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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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론 새벽이죠. 뒤풀이가 끝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관에 닿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관에 닿아갑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